자, 인코텀즈. 우선 순서대로 EXW, F, CA, F, AS, FOB. 이렇게 있고요. CF, R, CIF, CPT, CIP, 그리고 DAT, DAP, DDP. 이렇게 우선 메모는 해드릴게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그리고 장래의 것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보드에 쓴 것이 인코텀즈 11개 조건을 다 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 위로 올라가면 E, F가 있고, 푸른색 아래를 내려가면 C하고 D가 있는데요. 메모는 이렇게. 우위로 올라가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바이어로 메모하겠습니다. 푸른색 아래로 내려가면 운송계약 체결하는 사람은 셀러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기억하실 것, 지금 제가 파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는 운송입니다. 파란색을 그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파란 화면 바다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 그러면 운송과 조금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에 파란색을 그었으니까, 파란색 하면 운송계약 이렇게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파란색 선 위로 가면 운송계약 체결자 바이어, 아래로 내려가면 셀러. 자, 그러면 오픈 테스트. 많이 쓰는 거. CIF, 운송계약을 지금 누가 해요? 셀러가 하죠. 그렇다면 운임은 누가 줘야 될까요? 고민하시죠. 누군가가 운송인에게 운송서비스를 의뢰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운송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운임을 주어야 되겠죠. 고로 계약을 하는 사람과 운임이라는 경비를 부담할 사람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의 질문에 쉽게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1번, CIF, 운송계약 누가 한다? 셀러가 한다. 2번, 따라서 운임도 셀러가 준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운임이 나갔어요? 셀러 호주머니에서 운임이 나갔어요. 그러면 수출단가를 계산할 때 운임은 넣어요? 넣지 마요?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CIF 가격은 운임이 포함된 수출가격이 되겠죠. 운임 누가 줘요? 셀러가 준다고요. 셀러는 출발지에 살아요. 그러면 운임은 선급해야 되겠죠. 하나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4개 정보가 쭉 선이 연결된 것처럼 끓여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CIF 조건을 포함하는 이쪽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셀러가 체결하므로 운임도 셀러 가지고 셀러는 출발지에 살고 있으니까 운임은 선급이 되겠죠. 그래서 운임은 선급. 따라서 운송서류에 분명히 선급되었다고 써놓겠죠. 하나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반대는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죠. 바이어가 운송계약하니까 운임도 바이어가 줄 것이고 수출단가 속에 운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것이고 수입자는 도착지에서 영업활동을 할 것이니 운임은 착급 되겠죠. 그래서 운임은 후급. 그래서 후급으로 많이 신용장에 쓰고 있는 영어 단어가 콜렉트가 되는 것이고 선급은 말 그대로 많이 쓰시는 거 프리페이드 이렇게 쓰겠죠.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신용장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셀러 있고 바이어가 있습니다. CIF 조건으로 무역을 하면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캐리어가 있을 때 셀러가 캐리어에게 주는 것은 화물과 플러스 운임일터 그러면 캐리어가 셀러에게 주는 운송서류 첫 회차에 이야기했던 해상운송을 이용하면 BL을 끊어줄 건데 BL에다가 기재할 때 물건을 받았습니다. 한편 프레이트 운임도 받았습니다. 라고 써서 셀러한테 영수증을 주겠죠. 그로 신용장에서 혹 서류를 내놔라 라고 요구한다면 운임 선지급 되었다고 써있는 운송서류를 내놓아라 하면 셀러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겠네요. 첫째, 두 번째 텀을 바꿔서 이제는 FOB라는 텀을 사용한다면 이때는 운송계약 체결하는 사람은 바이어가 될 터 그로 셀러로서는 물품은 주겠으나 운임은 바이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 안 주고 캐리어는 영수증은 끊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화물은 받았지만 운임은 안 받았으니까 운임은 안 받았다 라고 쓰겠죠. 콜렉트라고 써서 수출자한테 영수증을 주겠죠. 그로 이 상황에서는 은행이 요구할 때 운임은 후급이라고 써있는 영수증을 주세요 하면 수출자가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운송계약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변화할 때가 안 받았다.